묵직하고 강력한 한방 한방의 미아, 샷건은 펀치력 있는 한방의 상징과도 같은 총이 아닐까 합니다. 샷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테크니컬하고 세련되면서 스타일리시한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투박하고 고전적이며 폭력적이면서 강렬한 이미지가 이 샷건과는 잘 어울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각종 영화나 게임 등에 등장하는 샷건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장면에 등장하곤 하는데요. 많은 총기들이 고도한의 기술을 바탕으로 최첨단으로 향해갈 때 왜 유독 샷건은 고루에 보이는 펌프 액션 총기가 아직도 대세일까요? 샷건은 슬러그탄 같은 일부 특수한 탄을 제외하면 한 번에 여러 발의 나발갱이가 흩어지는 산탄을 사용하는 총기입니다. 샷건은 강력한 근거리 대인 저지력을 가진 근거리 교전 특허형 총기이기 때문에 중거리 이상부터는 살상력이 급감하며 샷건을 사용할 정도의 초근거리에서 다수의 적과 교전할 일이 극히 적은 현대전장에서는 굳이 샷건에 연사 기능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다 샷건 탄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장탄수에도 한계가 있고 연사에 적합하지 않아 작동 분량에 걸리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것도 한몫합니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펌프 액션이 더 낮고 가격도 저렴하니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는 샷건계의 이다나 자동샷건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세를 따르지 않는 자동샷건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AA-12는 저희 영상에서 자주 다룬 총기이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자동샷건이며 자동샷건 중에서도 굉장히 드문 완전 자동샷건이라 이번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AA-12의 연사력은 700rpm 정도로 자동소 총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준수한 연사력을 보여줍니다. 널리 알려진 자동소 총 중 하나인 HK416의 연사력이 약 770rpm 정도이며 AK-74의 연사력은 약 650rpm 정도이니 비슷한 수준이죠. AA-12는 이런 빠른 연사력으로 12게이지 샷건탄을 난사할 수 있으니 근거리에서의 화력은 모든 총기를 통틀어 최상급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두껍고 큰 샷건탄 때문에 자동샷건은 장탄수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었는데 당연히 AA-12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이런 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박스형 탄창의 경우에는 고작 8발의 장탄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펌프 액션 샷건에 관형 탄창의 장탄수가 보통 8발 정도이니 다른 펌프 액션 샷건과 비교해도 우위를 가지기 힘들었을 텐데요. AA-12는 이런 장탄수 이슈를 드럼 탄창을 사용하여 해결하려 했습니다. AA-12용 드럼 탄창의 장탄수는 무려 32발인데요. 이 정도면 자동소총의 장탄수와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약간 우세한 정도로 많은 장탄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보다 장탄수가 적은 20발짜리 드럼 탄창도 있습니다. 아무튼 드럼 탄창에는 여러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탄창 자체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AA-12의 드럼 탄창의 무게는 무려 2kg이 넘는 엄청난 무게를 자랑합니다. 기원 단척의 상징과도 같은 MP5의 단축형 버전인 MP5K의 무게가 거의 2kg 정도입니다. 한창 하나가 MP5K와 무게가 맞먹는 거죠. 안그래도 총기의 무게가 5kg이 조금 넘는 5.2kg인데 32발 드럼 탄창까지 장착하면 무려 7.3kg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비상식적이고 구격외의 샷건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포스테크사에서 만든 오리진 10이라는 반자동 샷건도 있습니다. 총기의 외형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는데요. AK의 상징과도 같은 상단 더스트 커버나 탄창 제거 레버가 메겔 뒤쪽에 있는 등 전반적인 형상이 어딘지 모르게 AK의 특징이 많이 보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이 총기의 원형격인 총기가 바로 러시아의 사이가 12와 베프리 12이기 때문입니다. 사이가와 베프리 모두 AK를 샷건화 시켜 만든 총기이기 때문에 이 총기들의 설계를 가지고 미국의 포스테크사에서 현대화 시키고 공격적인 포스테크 특유의 디자인을 가미해 만든 총이 오리진 10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기 역시 AK의 특징이 많이 보일 수 밖에 없겠죠. 사이가 12를 현대화 시킨 샷건답게 오리진 10인은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스트 커버 핸드가드에 빈틈없이 피카티인 레일을 둘러 원하는 액세서리를 마음껏 부착 가능합니다. 이는 아까 소개한 AACB와 비교해 상당한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AACB의 레일을 달아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AACB의 무게가 워낙 무거워서 액세서리까지 주렁주렁 달면 정말 사용하기 버거운데 이 오리진 10인은 AACB와 비교하면 좀 더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AACB의 무게는 5.2kg, 오리진 10인 무게는 4.2kg인데 고작 1kg밖에 차이 안나는데 무슨 코딜값이냐 하실 수 있지만 개인화기에서 1kg 차이면 꽤나 큰 차이입니다. 도트사이트와 전술라이트 그리고 전방 손잡이까지 주렁주렁 달아도 1kg 언저리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현대형 AK샷건답게 기존 AK구조에서 AR에 익숙한 미국인들도 편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시킨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더스트 커버를 열어도 쏙 빠지는 일이 없도록 뒷부분에 힌지를 달아 총몸에 부착해놓았습니다. 덕분에 더스트 커버를 열면 마치 기완총 덮개를 연 것 같아 보이는 매력이 있죠. 그리고 갯머리판도 여러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이 호환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취향에 맞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셀렉터도 길다른 AK형 셀렉터가 아니라 총기를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손쉽게 조절이 가능한 외형으로 제작되었고 역시나 양손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왼쪽과 오른쪽 모두 셀렉터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탄창 종류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인데요. 포스테크사에서 오리진 12용 탄창을 제공한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일반적인 박스형 탄창과 드럼탄창을 제공합니다. 박스형 탄창은 5발, 8발, 10발들이 탄창을 제공하며 드럼탄창은 20발짜리와 30발짜리를 제공하죠. 오리진 12는 AA12와는 달리 반자동 샷건이라 연사력을 논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빠르게 난사를 하면 AA12와 비슷한 수준의 연사력을 보여준다 하네요. 아무래도 샷건에서 완전 자동사격이 크게 의미 없기도 하고 조금 더 가벼운 무게에 높은 확장성과 AK 기반인 점 등등 다양한 면에서 고려했을 때 AA12보다는 오리진 12쪽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저번 화력봉 영상에서 AA12는 언급해놓고 USAAS12를 빼놓았다고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이 총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USAAS12 팬이 많은 이유가 납득이 갑니다. 이 총은 AA12와 마찬가지로 완전 자동사격이 가능한 묘단되는 샷건이며 게다가 대한민국의 총기기업 SNT 모티브의 전신인 대우정밀이 참여하여 개발 및 생산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니 팬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AA12를 언급하고 USAAS12를 굳이 영상에 넣지 않는 이유는 사실 두 총기는 거의 형제격인 총이기 때문입니다. USAAS12는 미국의 맥스웰 에치슨이란 사람이 초기 개발한 에치슨 돌격작권을 바탕으로 길버트 유킴먼트사에서 새로 개발하여 만든 총기가 USAAS12입니다. 다만 길버트 유킴먼트사는 자체적으로 생산의 기술력과 설비가 부족했는데 여기에서 등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우정밀입니다. 대우정밀은 이미 K1과 K2를 비롯한 자동소총을 설계하고 양산하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고 기술력에 비하면 아직 생산당가가 낮은 편이라 길버트 유킴먼트사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아닐 수 없었겠죠. 대우정밀은 길버트 유킴먼트사의 설계를 양산에 걸받게 변경하여 설계를 완성시켰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생산에 돌입합니다. 그런 두 회사의 파트너십에 의해 탄생한 총이 바로 USAAS12인거죠. 아까 USAAS12와 AA12가 형제격인 총이고 USAAS12의 설계가 에치슨 돌격작권을 기반에 두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AA12의 AA가 바로 에치슨 어설티 샷건의 약자입니다. 이 에치슨 돌격작권은 1972년에 개발되었으나 양산에는 실패한 자동샷건인데 지금 생산되고 있는 AA12는 미국의 밀리터리 폴리스 시스템사에서 에치슨 돌격작권의 특허를 사들여 만든 총입니다. 실제로 두 총은 구조도 굉장히 유사해서 생김새가 묘하게 닮아있는데다가 스펙도 거의 비슷합니다. USAAS12의 무게는 5.5kg으로 AA12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무거운 수준이네요. 여태껏 소개한 총들이 다 고기서 고기고 비슷해 보였다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자동샷건이 몇 없기도 하고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조금 신박한 리볼버 샷건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리볼버와 샷건 굉장히 이색적인 조합이긴 하지만 맘먹고 찾아보면 몇 있긴 합니다. 암셋 스트라이커와 같은 리볼버 샷건은 꽤나 유명한 편에 속하죠. 지금 소개하는 612 역시 그저 평범한 리볼버 샷건으로 보입니다. 특이점이라면 AR 하단에 장착하여 도어브리칭용 샷건으로 사용된다는 점 같은데 모듈식 설계로 짧은 배럴 소총이 장착할 때는 짧은 배럴로 사용이 가능하며 긴 배럴 소총이 장착할 때는 긴 배럴로 갈아껴서 사용이 가능하고 장탄수는 6발들이 실린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6발의 장탄수를 가지고 있는데 도어브리칭용으로 생각한다면 나름 준수한 장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아예 실린더를 탈부착이 가능해서 무거운 무게와 부피를 감수할 수 있다면 여러개의 장전의 실린더를 가지고 다녀서 탄창처럼 사용가능하죠. 하지만 이 총의 가장 재미있는 점은 도어브리칭용으로 AR에 부착하여 사용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몇가지 부품을 추가로 끼워서 독립적으로 활용가능한 불법식 리볼버 샷건으로 변환이 가능하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나 AR 하단 레일을 이용하여 장착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레일 규격에 정확히 호환되는 리시버를 만든 점은 굉장히 영리한 설계라 생각되네요. 사실 이번에 소개하려 했던 리볼버 샷건은 이 녀석보다 훨씬 재정신이 아닌 녀석인데 이 녀석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